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료의 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로운 조처를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해 왔으며 현재 학업 중이거나 졸업을 한 상태로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승인된 이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연방지법이 기존의 추방유예조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제도 유지를 위한 검토 끝에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7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넘 판사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이 과도했다는 이유로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이미 등록된 추방유예 수혜자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법원의 지적을 감안해 이번 새로운 개정안에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현재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다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오직 의회만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유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유 ДМing 1호 특정안의 기술로 반복했다는 것을 작년에서는 100년 지방송 cinely 신규 3학년에 유지한 타이틀 습이 reg catholicis